맥스 맥스! 유하! 우리 귀여운 미미미노의 민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드시오 20만! 유튜브 20만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에다가 모든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새로고침을 눌렀더니 질문이 605개 현재 605개예요 605개 읽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수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굉장히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순수하다 댓글이나 채팅이나 그리고 뭐 중독서실의 화면들이나 이런 걸로 맞닥뜰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런 걸로 소통할 수밖에 없잖아 보면은 되게 티 없이 맑은 느낌이랄까? 귀엽고 순수하다?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유튜브 이름이 미묘미노? 아 요거는 제가 열었을 때 예전에 제가 DJ가 암스트리 팬이어서 예전에 비파방송할 때 카카가 떴어요 이제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카 자쓰!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marking 1-9시 순간 미미미노때 강의 콘텐츠가 끝나면 미미미미 미미미미려노! 이렇게 따라 했었어요 그 리듬의 마지막을 따서 미미미노라 한거에요 오수면 미미미미미루라 해야되지 않을까요.를 20만 유튜버가 됐으면 그만큼 어깨도 무거워졌을 텐데 앞으로의 각오 제가 인스타 글에 이런 글 올렸습니다 유튜버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인지한 채로 늘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남길 수 있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영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영향력을 제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책임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뭐 저는 하던 대로 만주하지 않고 더 보여주길 싶은 게 많고 컨텐츠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콘텐츠로 쭉 밀고 나가실 생각인가요?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머리로는 생각은 아 교육 콘텐츠 말고 딴 거 올려야 하는데 내 가슴이, 내 본능이 이 내 본능이 계속 교육 콘텐츠를 내게 돼 이 미미미노 유튜브 친구들은 사실은 그런 지점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트위치까지 오신 분들은 저의 뭐 다른 콘텐츠도 봤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도 올리고 싶지만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나만의 저항선은 뭐냐면 내년까지는 메인 콘텐츠가 교육과 관련된 영상일 수밖에 없다 제가 졸업을 하고 난 뒤에 트위치 스트리머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는 게임이라든가 부가적인 콘텐츠를 섞을 수밖에 없어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던 게 Q&A하기 전에 쭉 봤어요 첫 영상 2018년 12월 28일 날 처음 업로드 됐었던 2019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34번 해설 강의 그거부터 다시 썸네일을 훑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0대에 대해서 노래했구나 10대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만이 되고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는 20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10대에서 멀어지나 내 나이가 그럼 내가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20대의 삶에 더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10대를 버릴 거냐? 아니에요 기본적인 오수 짬밥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관련 콘텐츠는 유지를 할 겁니다 지금 모의고사 날이야 수능 다음날 민민우 생각 이 나의 지금 이 생체 리듬을 갖다가 어떻게 민민우는 혀로 털어줄까 이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메인은 맞죠 근데 이 사람들 20대를 온전히 갔을 때도 민민우 채널에 구독을 끊을 수 있지 않을 만한 콘텐츠가 필요해 그래서 20대를 노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수능을 치잖아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에 큰 사건이에요 사건 그걸 지나쳤을 때 그 전까지의 삶이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라이프가 펼쳐져요 그 이후에 저는 그 벽동의 어떤 혼란의 그 감성을 24살에 느꼈어요 24살에 대학교 교정을 딱 밟는 순간 딱 느낌이 옵니다 내가 공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의 어떤 경로들 편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주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격증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노래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제 채널은 뭔가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엄청 근데 큰 포부죠 근데 큰 포부 없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뿜뿜 발표에 있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랑 미묘미눔 꿀튀고 이것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한 번 내긴 했습니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발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영상이 너무 많고 너무 많잖아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은근히 청자가 그렇게 안 중요해 그러니까 청자가 너의 말을 듣지 않아 이걸 알아야 돼 네가 스티브 잡스라도 안 들어 막말로 이게 대학 오면은 그냥 뚜렷하게 드러나거든요 애들이 ppt 넘어가면 거기에는 이미지만 그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한 번 웃긴 얘기 들어오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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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만 기억한다 이겁니다 그냥 맥락 정도만 들어가고 어떤 워딩을 날렸을 때 그것만 뇌리에 남는가 결국에는 ppt를 이런 얘기를 하잖아 글을 쓰지 말고 글자는 거의 한 움큼만 적어라 이게 왜 나오냐면 그것밖에 청자한테 그 슬라이드 출 수 없기 때문이야 발표할 때 부담감을 없애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차피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끌린 대로 얘기해야지 이게 돼야 돼 이게 되는 게 자신감의 원천이 아닌가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조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하는 진로나 직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목표라든가 진로 전업 스트리머 도전 공부에 특화된 인겐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 꿈을 꿨습니다 개그맨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법조인도 있었고 아나운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모든 것은 결국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재미를 주었을 때 재미를 주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제일 최적이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난 형이 성공할 줄 알았어 오수 플러스 연대라 그런가 유튜브 생태계를 뒤집어 놓으셨다 자 넘어갈게요 방송하면서 제일 합방해 싶은 유튜버나 스트리머 또는 BJ 중 3명 지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킹오브드 트위치 무조건 오킹님 무조건 이제는 거의 오킹 바라기 임종 직전까지 노리고 있어요 55세 전까지만 콜이 오면 아마 새벽 5시에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은 스터디코드 킹나무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 저희가 서울대 3,121명 다 다 찾아봤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뻔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오나못이 운영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방송인 오현민님 지니어스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희 쪽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흥미가 있을 것 같고 인디언 포커 같이 해보고 싶어요 인디언 포커 리지영 오피셜 뭐 인강생님들은 뭐 기본인데 한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어떤 기분인지 그냥 학교 가는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그냥 초반에 인트로 곡 찾으면서 심호흡 한번 하고 그냥 무예요 무 이제는 너무 당연해서 이제 주 5일 방송은 거의 그냥 자고 일어난 방송 키고 이런 정도라 방송 끝나고는 어떤 기분이에요? 막 공화하고 허무하고 현타 온 적 있으세요? 홍코너 끝나고요 자신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감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 내가 성공할 거라는 걸 믿는 사람들 성공할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한순간 거의 끝났어요 대성공은 못한 거란 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 달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면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민우의 슬럼프 극복법 힐링해요 그러니까 좀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힘들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체력이 회복되면 좀 많이 머리가 순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독서실이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줌으로 친구들끼리 노는 거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뭐 저의 영향을 받았다면 뭐 한 가지 또 추억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감사한 일이죠 네 우수할 때 제일 빡치고 힘들었던 점 어... 제수때 연대녀의 남자친구와 페북에 258개 하트를 보았을 때 우수킹 20만 너무너무 축하해요 그래서 지금 기분을 몸으로 3초만 표현해 주세요 1... 2... 3... 평소에 학생 때 했던 공부에 관련된 도움된 영상 찍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질문 좋습니다 흔히 교육 채널이라고 했을 때 공부법 뭐 내신 국어 공부법 영어를 1등급으로 올린 방법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회피한 것도 있어요 많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시는 분들 공부 교육 채널 유튜버 분들도 많고 물론 말씀드릴 부분이 몇 개 있어요 특히 영어 쪽으로 그래서 아마 영어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방송하는 일이다 보니 나중에 보기에 좀 쪽팔린 흑역사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스트레스는 없으신지요? 성격 차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흑역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재밌어요 지금까지 올린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 빅뱅 발표 영상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홈코너의 현실 버전 미이미누가 지금 시기 N수행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지금 시기? 멘탈 잡아야죠 멘탈 잡고 그 하루를 수능처럼 최대한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컨텐츠로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강박과 욕망으로 사로잡힌 빵데이? 미누 형 형은 유튜브 안 했으면 뭐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강사 헤어진 이성에 대한 기억을 잇는 법 시간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같으신가요? 저는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느껴요 미니 얼굴 달리 스터디 플래너 만들어주세요 공부할 맛 날 것 같아요 생각 있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빠 인간 강사 해보신 생각 없나요? 지금 메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 강사를 포기한 이유? 이지영 정승재 이명아 이 영상 언제 끝나나요? 그러게 이 영상은 어떻게 생각해? 오케이.